민주주의하려면 기본적으로요, 사회의 법을 존중할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최소한의 절제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모여야 되고요. 리더로는요, 민주주의하려면 리더로 국회의원이건 정치인이건 국민의 자기의 의견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대별할 줄 아는 리더가 나올 때 최소한의 민주주의 조건이 갖춰져요. 스스로를 규율하는 시민과 그런 시민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대변할 수 있는 리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나요? 그러면요, 모양만 민주주의지 안에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감당을 못 하니까 자꾸 엉뚱한 발상들을 하는, 민주주의 감당을 지금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요. 자꾸 성공해서 뭔가 나라의 돈을 벌어와라, 나라의 노벨상을 타와라, 뭐 이런 강요만 받았지. 사실 지금 올바른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요. 저만 해도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도 제대로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도 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신선되겠다고, 보살되겠다고, 전지전능해지겠다고 노래하면 그건 망발이죠. 지금 내 있는 곳에서 지금 사회가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이 사회가 지금 내가 몸닫고 있는 사회니까 받아들여야죠. 나는 여기서 지금 보살도를 할 거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 사회의 재료들, 조건들, 내 애고의 재료나 조건들을요, 냉정히 보세요. 그런데 애고의 눈으로는요, 그거 볼 힘이 없습니다. 못 봐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아직 보시고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태일 거예요. 그런 애고들도 바로 이 일을 너가 잘해봐라 하면 그 전에 그렇게 안 되던 애고가 왜 갑자기 애고가 멀쩡하게 행동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